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떠윤이? 떠윤이라 그랬어? 진짜 감없다 떠윤이 그 어감도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쿤이는 쿤티비잖아 쿤티비 나는 저기 뭐야 코트티비고 코튜브고 그런게 있어요 떠윤이가 뭐냐? 떠윤이가 코트가 코트랑 떠윤이랑 뭐가 달라? 아, 진짜 떠윤이야? 아니, 서윤 서윤이야 그래그래 야, 많이 했네 12화까지 했네 벌써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주제를 잡아가지고 좀 열띤 토론을 또 해봅시다 저게 그거죠 그 배사가옹이 형님 있다가 같이 하시고 그쵸, 그쵸 최근에 조세호 형님 응요한 야, 조세호씨 진짜 재밌더라 어, 그럼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개그캐였는데 게스트로서 좀 그거 있었는데 유재석씨랑 같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맞아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이 터는데 난 진짜 그 자리에 최군이 있었어야 했다고 봐 예? 진짜로 최군이 그런거 되게 잘하거든 MC로서 말도 잘하고 진짜로 진액 원탑이잖아 놀 자리를 보고 가야죠 아닙니다 왜 저래? 짜증나 왜 그래? 아니, 맞잖아 아니, 나 너무 너무 좀 뭐라 그래야지 아니, 그럼 내가 똑같이 얘기해 볼게 아니, 그럼 내가 똑같이 얘기해 볼게 나는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유희열의 자리에 코트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음악적으로 너무 재밌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가 무한도전의 멤버가 되고 싶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가 미친놈이고 내 꿈은 거창했어요 나 진짜 내가 어렸을 때 무한도전 보면서 내가 저기 멤버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 진짜 나는 내가 참 웃긴 놈인데 사람들이 몰라준다 이런 생각을 너의 오늘 신세한탄쇼야? 응, 그렇지 너무 몰라죠 사람들이 나 재밌는 사람인데 재밌는 사람이죠 우리 인생을 다시 살 수도 없는 거고 다시 쓸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언제 이렇게 나이가 처먹어버리고 이렇게 흘러가야죠 뒷방 늙은이가 돼버렸을까 괜찮습니다 흘러가야죠 개같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는 대단한 거야 그렇지 않니? 우리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 그럼요 방송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마흔살? 아프리카TV 딱 마흔살까지?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인데 이거는 말라홍님의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내가 지금 36이고 마흔살까지 3년 6개월 남았잖아 마흔살 딱 됐을 때 아프리카에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진짜 더 없을 것 같아 그때 되면은 그러니까 방송에 할 수 있지 키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뭔가 뭔가 이렇게 한다는 느낌은 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해외로 나르는 거구만 그렇지 그렇기도 하지 경험을 좀 쌓는 거고 왜 해외로 도피해요? 도피가 아니고 경험이죠 도피가 아니고 경험이죠 나는 사실 그런 게 여러분들 좀 뭐냐면 이 얘기는 좀 여러분들이 좀 듣기 그냥 좀 지긋지긋할 수도 있는데 최곤이 자기 그 스튜디오에서 게스트도 좀 하고 뭔가 좀 예전에 그 1년 전에 활발했던 그 시기 그때가 참 좀 내가 그립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은 코인 게이트 딱 터지기 전때쯤 그때쯤에 참 재밌었던 거 같아 크루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진짜 BJ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새벽에 종겜하고 그랬던 시절 있었는데 지금은 지난 과거죠 지금은 이제 뭐 맞아 맞아 진짜 코인 게이트가 좀 컸어 너무나도 많은 BJ들이 연료가 돼 있었어 뭐 그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됐건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네 자 지금 해볼 컨텐츠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좀 골라봅시다 골라가지고 여기서 몇 개만 한 3개 정도만 다르고 입 털고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성 토크 좋아하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밑에 6회 주제 저거는 어 재미없어요 예?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재미없다고요? 이게 너무 저기 좀 여초감성 아니에요? 그래요? 저한테 그게 있나보네요 좀 더 자극적인 거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억을 준다면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는가 10억을 준다면 이거 괜찮다 10억을 준다면 어떤 불법은 아닌거죠 답법선이죠 그렇죠 10억을 준다면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는가 이거 오른쪽 마우스 클릭이 안되나 엘프야 왜? 왜 왔어? 그거 그냥 풀캠으로 하시고 아니야 이거 키면 돼 할 수 있어요 제가 링크 넣어놨어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뭘? 풀캠으로 하라고? 네 풀캠에서 하시고 여기 위에다 네가 띄워준다는 거야? 소스 하나 넣어주세요 오 능력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니?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몰입이 잘 되지 이렇게 하고 그냥 텍스트로 그냥 넣으면 되지 아니 제가 바꿔드릴게요 귀찮은데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해 자 네가 해봐 일단 10억을 준다면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는가 이걸로 가자 이것도 하고 한 세 가지 정도 정해가지고 가봅시다 좋아요 서윤이가 여기서는 좀 뭔가 발군에 어떤 입 터는 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음 한 방에 주는 건가? 어떤 그런 그 저기니까 날표가 좀 말랐어요 너 55kg 되니? 어? 아니요 61kg 61kg? 너 먹어도 안 찌는 거야? 아니 난 좀 짜증나는 게 얘가 너무 마르니까 내가 얘를 막 어떻게 고통 준다고 생각하나봐 절대 그런게 나는 매니저들 나랑 일하면 다 살찌던데 다 최소한 5kg 10kg 나 왜냐면 나 먹을 때 같이 먹으니까 내가 많이 먹으니까 후전하게 안 되네요 그럼 뭐해 매니저랑 1년 이상 가본 적이 없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최메랑 7년이래 그렇게 매니저들 쥐 잡듯이 잡고 잡들이하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말라?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쥐 잡듯이 잡아서? 아니 매니저 없으면 좀 불편하지 않아? 나는 어 지금 괜찮아 혼자만 택시 타고 다니고 나 얘한테 너무 의지를 많이 하니까 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 난 그런게 좀 그러하더라고 너무 BJ들이 매니저한테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똥도 닦아달라고 할 판이야 아주 다 가지고 있어 매니저들이 무슨 인감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지? 너 얘가 네 개인정보 다 알지? 내 비밀번호도 알고 어우 나는 그걸 못해 내가 모든 걸 저기를 하지 나는 그걸 못해 근데 BJ들 거의 다 그렇게 하더라고 매니저들한테 아마 철구도 상마미가 거의 다 알걸? 뭐 통장 뭐 이런 거나? 참아 OTP나 이런 거 어? 난 그렇게 해도 나도 난 이제 버블 천천히 해 랄프야 천천히 해 얘가 집에 BJ 들어오면 좀 떨더라고 랄프가 됐다 우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알려줘 나중에? 네 그거야 저 저 도우미 아 10억을 준다면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는가 다들 지금 돈들 어떻게 보세요? 저요? 수익이 좀 어떠세요?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말고 저는 최근에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어요? 해외 갔다 하면서 이번 연도 들어서 처음으로 저 마이너스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BJ들이 좀 벌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좀 그런 척을 하는데 얜 넘어갔다 왜냐면은 왜요? 어떻게 마이너스가 돼요? 왜요? 자 두 달 전만 해도 80만개 넘게 받았어요 아니 이보세요 파트너들이잖아요 그러면은 5천만원 이상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 얘기 들을 자세가 안 돼요 내가 얘기를 했으면 네 말해봐요 자 80만개 말 잘했습니다 네 제가 매달 80만개 받았습니까? 아니죠?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 10만개 받은 건 모르시죠? 이런 거 10만개 받았어요? 그럼 네 그거보다 못 받은 적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저의 잘 받은 것만 기억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사실 해외 나가가지고 안 됐을 때 너무 안 됐어요 방송에 해외에서 돈을 많이 써요? 많이 쓰죠 우선 비행기 값이랑 우선 숨만 쉬어도 뭐 나가는 돈들이 크죠 응 하긴 해외에 나가면은 왜냐면은 응 근데 집이 있는 거랑 해외에 나가서 호텔 막 이런 거 잡고 하는 거랑 돈이 많이 나갈 것 같긴 해 응 그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나가 있지만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은 그대로 빠져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그 집 관련한 것들 빠져나가 혹시 직원이 있어요? 뭐야 미친 그럼 내가 유튜브 편집 내가 아냐? 아니 편집자가 뭐 대형 편집자 대형 편집자 이상한 걸까요? 대도서관님처럼 그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세무조사를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장난이 아니라 적어도 얘는 기본빵은 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적자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어디서 시청자들 바보도 아닌데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에요 난 적자는 아닌데 깜떼기 때리고 싶어 당신들이 제 방송 한 걸 보셔야 돼요 해외 방송에서 하루에 많게는 뭐 300만원 200만원 내가 봤을 땐 인반계의 이상민 아저씨 같은 느낌 가난팔이 약간 그런 느낌이고 억가가가 아닙니다 아니 그럼 얼마를 벌어제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숨만셔도 당신 뭐 3,4천만원 나와요? 무슨 빚 있으세요? 아휴 진짜 내가 알 거 다 아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동남아 방송에서 현금 직업을 엄청 많이 했어요 실제로 방송에서 눈에 보이는 현금도 하루에 하루에 현금으로만 100만원 넘게 지출된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포함해서 실제로 제가 마이너스를 봤다는 거죠 아 근데 최근에 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최근에는 그럴 수도 있지 네 왜냐면은 제가 1월달에 터키로 출국을 했기 때문에 자 알겠어요 알겠구요 네네네 서윤씨는 어때요? 저는 그냥 돈은 벌거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예전처럼은 아니고 그냥 먹고살 정도? 우리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이 난 서윤이라고 봐요 그래요? 그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윤씨 같은 경우는 여캠 가장 좀 풍선을 많이 땡길 수 있는 컨텐츠 그렇죠 카테고리는 사실 여캠이거든요 네 근데 서윤은 그걸 저버리고 어쨌건 지금 이제 아프리카의 흐름의 하나인 스타크래프트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 좀 정말 미션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없으면 정말 먹고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음 먹고 아니 근데 예전이랑은 내가 당연히 비교가 되죠 네네 어 이제는 막 엄청 욕심을 내고 싶은데 이젠 나를 아니까 음 왜냐하면은 아픔을 받으려면 좀 어 남자친구도 어느정도 제안도 있는거 제안도 있고 여캠으로써 여캠으로써 제가 지금 이런 채팅을 봤는데 이 새끼 아프리카의 판도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데 스타크래프트가 그렇게 돈 잘 돼요? 많이 벌더라구요 난 몰랐는데 이름도 몰랐던 여자 BJ들이 3, 40만개 뭐 내가 엊그저께 무친데 특집때도 처음 번 여캠인데 뭐 50만개 60만개 받더라구요 저는 근데요 그렇게 아니고 한 10만개? 음 지금 대학 시작한지 얼마 됐죠? 한 3달 됐나요? 아 오래됐죠? 5달정도 되지 않았나요? 야 이거 스타판이 엄청 돈이 그래요 뭐 팥순이를 한 번 내가 잘 모르는데 백 백 몇만개 받고 맞아 많이 받더라구 철화대 쪽 분들은 장난 아니라던데 맞아 철화대는 많이 받아요 들어가기만 하면 그 멤버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기본 방으로 뭐 그렇다던데 보장이 좀 되있나요? 그렇다던데 안전자산인가요? 혹시 들어가실 생각이 아 철구야 철구야 나 좀 들어가보면 안될까? 야 나 스타크래프트 좀 해야겠 야 장난 아니구나 근데 늦었어 늦었어? 응 야 하등보나 해 응 나 좀 대학 좀 들어가 보내주세요 예 근데 지금 고졸이긴 하지만 춘은 안받는다 춘은 여자만 아 춘은 안받아? 여자라서? 개같다 스타도 여자가 여자가 아니 근데 지금 스타래프트가 인기가 있을 수 밖에 없는게 최적이에요 아프리카 하면 스타 그리고 물소 만약에 정말 스타만 인기가 많다면 경기력으로만 보면 개망이잖아요 우리는 뭐 임요한 세대인데 임요한 혼신호 경기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 질럿 이런거 근데 열광하잖아요 그게 아프리카적으로는 가장 잘 만든 컨텐츠가 아닐까 여자들이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가 스타크래프트 좀 친 스타크래프트 쪽인데 그럼요 그럼요 프로게이머 출신 BJ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참 인터넷 방송 문화를 좀 선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철구도 사실 그쪽이고 그치 그렇군요 자 그럼 주제로 가서 10억을 준다면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 대신에 엄청나게 큰 어떤 그 리스크를 준다 저는 사실 10억을 주면 어 잠정 은퇴를 할 생각이 있어요 10억을 주면? 네 아프리카를? 네 10억 받고 좀 끝내고 싶어요 이 지긋지긋한 삶을 10억 받고 코트팬들한테 참 죄송하지만 어 제가 언제 10억을 받겠어요 10억이면? 이 지긋지긋한 삶을 잠정 은퇴 해가지고 10억 받고 깔끔하게 끝내버리고 정리해버리고 싶어요 음 예 10억이 어디입니까 10억이란 돈 대단한 돈이에요 10억이란 돈이 근데 크긴 한데 방송을 접기에는 그렇게 큰 돈 같진 않은데 맞아 나도 방송을 접기에는 다들 본인들의 어떤 그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데 아 10억보다는 10억 받으면 다들 적을 사람들이에요 아니 아니 최군씨가 10억 벌려면 그래도 적어도 네네 아 최군은 한 1,2년이면 되겠구만 글쎄 뭐 그 아 그러네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적이네 10억이란 돈이 큰 돈이지만 방송까지 접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음 저는 이런 그럼 삭발은 당연히 할거고 최군 삭발해본 적 없죠? 혹시 삭발했었죠 저도 왜? 아 진짜? 저 훈련소도 갔던 사람이에요 아이 뭐야 아 아 방송중엔 삭발이죠 아 그래 아니 방송중엔 삭발을 안했죠 방송중엔 안했고 이야 이런거 보면 참 대단해 친구지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왜요? 딱 그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는 딱 그거를 딱 정해놓고 어 삭발했잖아 저는 저는 지금 백만원 주면 합니다 아 지금 만개 터지면 삭발해? 아니요 말이 그렇다는거죠 만개보단 더 받아야지 아니 근데 나 이거 10억 주면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는가 딱 떠오른게 뭔지 알아? 노출이었어 왜? 옛날에 영화감독님이 뭐 출연제를 했는데 여자 남자한테 조건이 그거지 성기노출 예전에 그런거 좀 있었던거야 근데 그 감독님이 그냥 진짜 짜친 감독님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알아주는 감독이었을지 당신은 예를들어 김기덕감독 그쵸 뭐 지금은 돌아가셨잖아 네 근데 그러면 오 저는 그게 떠올라서 10억을 준다면 어떤 행동까지 할 수 있는가 해서 저는 성기노출은 그럼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네가 아프리카에서 싸우는 입지도 있고 그렇다고 했지만 지금 같은 그 물결에서는 네가 성기노출 해버리면 너 방송 못해요 그런가? 너무 빡센가? 10억 그런가? 삭발은 강하죠 싹발은 얼마 정도 10억이 뭐에요 나는 삭발해 10억이 어우 진짜? 아니 10억이며 평생 삭발로 사는 전제조건이 맞잖아 여자는 근데 좀 힘들지 않아요? 10억을 줬을 때 아니 근데 삭발할거 같은데 사 머리야 금방 자라니까 11억이인데 삭발인데 평생 삭발 못길러 아 그건 좀.. 그건 좀? 이래야 맞지 않나? 한 번 삭발은 바로 자라잖아 아니 근데 사실 서윤이의 가치가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나는 서윤이 가파컷을 하고 가파컷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가리 여기만 남겼는데 동그랗게 이렇게 지금 점중이 머리 서윤이는 닉 말고 여기다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삭발인데 10억인데 삭발인데 결혼식장에 웨딩드레스 입고 삭발한 채로 면사포 쓰고 빡세다 인정? 그래도 10억? 와 이거 좀 빡세지? 신부인데 평생에 한 번 있는데 어 근데 고민돼 그 정도로 돈이 좀 궁하네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서울에다 집도 사고 자가로 집이 있는데 10억 큰 돈이잖아요 10억 큰 돈이잖아 그럼 물어볼게요 10억 있으면 뭐 할 건데? 뭐 할 거 없어 차도 있고 다 있잖아 이제 차가 없는데? 차가 없다고? 너 뭐 타고 왔어? 나? 차 아 남자친구 차 아 남자친구 차? 여자들은 좀 그런게 있다 차는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자기는 나는 필요 없다 뭐 능력이나 남친구 있으면 근데 남자친구분도 BJ분이시잖아 좀 언짢으실려나? 우리 기다리는거? 아니 내가 이런 서윤이를 공격하는 이런게? 아니 방송은 방송으로 봐 이 정도는 뭐 김치년이야 그러면은 왜? 아니 왜냐면 아니 니가 집도 입고 가야 돼 엇가가 아니라 봐봐 여러분들 아니 얘 나이가 34살인데 차가 없는게 말이 돼요? 네? 아니 차가 없는게 왜? 차 있었어? 어 있었어 티볼리 있었어? 아 티볼리가 있었어? 그럼 그럼 처분한거겠지 뭐 아 처분했어? 왜왜왜왜 사분했어? 아니 왜냐면 서울에 서울에서는 별로 차가 필요가 없어 어딜 가든 주차를 하면은 돈을 내야 되고 발레티를 내야 되고 그치 그렇게 많이 나는 집에서 방송하는 사람인데 내가 가성비를 생각할 때 맞아맞아 별로 차가 그렇게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 안했어 아 저는 그래서 저 면허 안 따는데 맨날 K한테 혼나거든요 면허 좀 따라고 근데 전 진짜 필요성을 지금도 전혀 못 느끼겠거든요 면허에 대한 나는 사실 최군이랑 친해지기 전까지는 최군이 면허가 없다는 거 그리고 차를 안 가지고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의욕을 품었어요 의욕을 품었다고 무슨? 좀 정신병이 있어서 정신차 진단을 받아서 그런 것 때문에 차 그 저기를 미친생긴 아 타고 싶어도 면허를 못 따세요 타고 싶어도 면허를 따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그 정도의 어떤 정신질환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구나 왜 안 따? 진짜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 왜냐면은 상상을 하잖아요 면허를 따면 뭐해요 차를 사잖아 차를 사는 상상을 해서 기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차를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선 돈 날아가죠 귀찮죠 그 다음에 뭐 내가 드라이브도 안 좋아하죠 그리고 장거리 갈 때는 기차 타는 그래서 종료 필요성을 못 느껴요 저는 무면허로 운전했잖아요 아니 왜 그래? 왜 그랬냐면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진짜 떨어진다 그러니까 애새끼가 내가 발달이 중딩 마인드 중3에서 멈춰버린 것 같아 철이 안 들고 어떻게 서른다섯 처먹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사람 새끼가 아니죠 맞아 네 지금도 아닌 것 같아 그건 불법이잖아 맞아 그리고 사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나 종이 한 장 차이야 내가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그러니까 랄프가 이제 처음에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니까 괜히 운전대를 뺏어보고 싶은 거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마이드래마 욕해도 돼 욕해도 돼요 저는 항상 욕 먹고 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연예인들 사실 김세론씨도 최근에 뭐지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걸 방송에서 오늘 이슈에서 다루니까 네가 누굴까? 아냐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제가 이제 풀어나가야 될 숙제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계속 욕을 먹겠죠 운전관련으로 했을 때 근데 따고 나서 내가 느꼈던 건 그거예요 이 쉬운 걸 왜 안 땄을까 정말 사회성 떨어지는 개자식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난 진짜 어우 나 좀 말려주지 그랬니 너네가 모르게 하셔서 난 몰랐어 잠깐 지도 제 눈앞에서 그랬으면 저는 때렸을 거예요 아마 맞아 저는 진짜 제 앞에서 술 먹고 운전대 잡는 애들이 있으면요 손절해요 너 여기서 면허 잡지 난 내일부터 나랑 연락을 생각하지 마 내가 안 봤으면 모르는데 봤잖아 아니 근데 아직도 애새끼 마인드인 게 아니 자기 자신을 탓해야지 남들한테 말려갈래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사고를 쳐 사고를 치면은 야 저 연예인 참 그렇다 위치도 있고 나름대로 좀 잘 나가고 저런 시절에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음주운전으로 만약에 연예인이 무슨 논란이 있어 그러면은 아니 대리비가 없어 뭐가 없어 주위에서 저런 거 말려주지도 않나 이런 안타까움에 하는 말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 애가 워낙 좀 크다 보니까 너무 크다 그랬던 거지 앞으로 말리겠습니다 또 그럴 일이 있으면 이제 불법은 절대로 저지르지 않을 거예요 비슷한 거 또 예 도의적으로 뭐 잘못한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다보니까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니 다들 길 가다가 쓰레기 버려본 적 없어요 있죠 있죠 침 뱉어본 적 있죠 노상방뇨 해본 적 있죠 노상방뇨는 네네네 있는 거 같아 난 없어 노상방뇨 근데 자주 해요 저는 근데 그거를 바이크 타고 가다가 아니 근데요 멀리 가잖아요 근데 이거 미친농대인 거 같은데 아니 그거를 자주 한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국도 타고 가다가 오줌이 마려 죽겠어요 아 사네 그냥 아니 그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 타고 가면 그 휴게소 같은 데서 잠깐 내려가지고 오줌 갈길 수 있어요 근데 바이크 타고 다니면 이 국도에서 산 꼴이야 어디다가 오줌을 갈겨 바지에 싸면 되잖아 바지에 싸서 말려 이런 한심한 새끼 뭔 소리야 아무튼 뭐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우린 뭐 주제를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파생돼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 아니 근데 나 이런게 좋아해 아 그래서 그래서 오빠가 혼자 주저리 주저리 몇 시간을 방송할 수 있나보니 나는 좀 머릿속이 좀 복잡해 어 막 생각이 많다보니까 뭐 얘기하다보니 이 얘기 저 얘기 하다보니까 파생돼서 이것저것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골라볼까? 서윤이가? 자 이번엔 서윤이가 한번 좀 골라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골라도 어 아니 진짜 알지? 뭔 말인지 알지? 내가 골라도 아니 아까도 그거 올리는 것도 혼자 방송하지 왜 같이 하자고 그러는 거야? 나 좋아 이해가 안돼 잠깐 이해해 오랜만에 압박이라고 그래 아니 잠깐만 오랜만에 압박이야 야 최곤이 고른 주제가 뭐였는지 알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남이 좋아하는 나 아니 할 수 있는 거잖아 야 너 그럼 혼자 방송하래요 아니 뭐 교양방송도 아니고 아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재미없잖아 아니 그럼 여기 아니 조금 자극적으로 가야지 어 자 갑시다 서윤이가 한번 골라봐요 네 아 아니야 아니 너가 골라봐요 아 아니에요 그냥 오빠가 골라봐요 어 네 자 어 내가 골라볼까요? 응 그럼 내가 부담스러운데요 얼마나 잘 골라봐요 저 아니야 50억 아니 돈 얘기 그만해 돈 얘기 그만하고 스면바지 입고 외출한다고 어디거든 데이트 통장 야 랄프야 그거 없었나?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게 남녀사이에 친구? 애인의 바람 아 육체적 바람? 정신적 바람 어 육체적 바람 정신적 바람 육체적 바람 육체적 바람 육체적 바람 bowl 산 sint 그니까 애인이 있어 다 우리가 뭔지 알아라 우리가 애인이 있는데 정신적인 바람 그리고 육체적인 바람 아 나는 나는 명확해. 말해도 돼요?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거. 그쵸. 내 이성이 하는 거 있어서. 난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저는 너무 완강하게 육체가 안 돼요. 왜요? 내 여자가 딴 남자랑 나랑을 만나면서 몸을 섞었다? 저는 이거는 안 돼요. 정신은 돼요. 그나마. 난 둘 다 싫은데 그나마... 그들이 하나 골라야 돼서. 왜 골라야 돼? 둘 다 싫은 거. 더 싫은 거. 둘 다 싫은 거. 이거 박해달린입에서 했었는데 현아 씨가 아주 그냥 노발대발 하더라고. 현아가 누구야? 현아 씨. 버블팝? 응. 남자친구랑 같이 나가고 있었는데 난 진짜 싫어. 둘 다 싫어. 막 이러더라고. 둘 중에 하나 고르잖아. 아니 왜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왜냐하면 육체적 바람은 육체적 바람을 피우면서 정신까지 결합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다보니 육체가 좋아지니까 이 사람한테 마음도 뺏기네? 그런데 지금 정신적 바람은 우선 안 잔 거잖아요. 우선 거기까지는 안 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육체가 더 싫어. 저는 새로운 가설을 좀 내세우자면 저는 정신적 바람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육체적 바람 같은 경우야. 이런 얘기하면 저를 또 미친놈으로 몰아갈지 모르겠지만 육체적 바람 같은 경우면 육체적 바람은 씻으면 되잖아요. 진짜 또라이네. 나 아니야. 남자의 성기는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성기는 들어가 있죠. 여자들은 쇠정제라는 게 있어요. 그 ㅈ쇠정제. 개새끼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니 씻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내가 너 한 대 때린 다음에 피는 다 끄면 되지. 아 씨야 그게 아니야. 그건 상처가 남잖아. 후식이면 바르면 되지. 나 또라이라고 아 나 말을 못하겠네. 진심 그렇게 생각한다고? 진심으로. 씻으면 되잖아. 씻으면 된다. 깨끗하게 씻으면 돼. 어차피 우리 몸은 썩어. 문드러질 몸. 아니 어차피 맨날 같이 샤워를 하고 또 성기의 구조상 뭔가 좀 뭐 사랑에 묻을 수 있고 난 둘 다 안돼. 아무리 생각해도 깨끗하게 빡빡 씻으면 되지 않나. 그래서 굳이 고르자면 정신적 바람이 더 싫다. 그렇죠. 씻으면 그만이니까. 씻으면 그만이지 않아요? 씻으면 깨끗해진다니까. 육체가. 그러면 나중에 그런 사람 만나. 기분이 더러울 뿐이야. 기분이 더러울 뿐이야. 근데 정신적 바람은 뭐야? 정신적 바람은 이미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그럼. 봐봐. 정신적 바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내 여자친구가 이제 길을 지나가고 있어. 이제 뭐 나 친구랑 술 먹고 올게. 뭐 누구 해가지고 뭐 미영이랑 뭐 순이랑 이렇게 술 먹을 거야. 아 그래 알겠어. 계속 연락해. 한 시간마다 연락해.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좀 풀어주는. 한 시간마다? 한 시간마다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지. 안주 뭐 먹었니? 맥주 뭐 시켰니? 삼천 시켰니? 오백 시켰니? 그리고 화채 먹었니? 뭐 먹었니? 스토킹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야죠. 내가 적인데. 내가 적인데. 네. 한 시간마다 저는 그런 걸 봐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솔직히 밖에서 감성 주점이라든지 가면 남자들이 업테이블에서 자꾸 슥 봐요. 슥 보고 술 한 잔 하실까요? 아니면 번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했을 때 내 여자친구가 번호를 줬다. 이러면 조금 설레었다. 난 그건 정신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육체적인 것보다 더 싫다? 난 더 싫죠. 아니 거기 간 것부터가 난 문제라고 생각해. 육체는 씻으면 그만이야. 씻으면 그만이야. 아니 그. 그래. 이미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내가 뒤로 밀린다는 게 얼마나 기분 더러워요.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서윤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둘 다 안 되지. 그래도 하나 골라야지. 나도 둘 다 안 되는데 하나 고른 거니까. 응. 너도 골라야 돼. 서윤이 하나 골라봐. 응. 응. 얘는 지금 남자친구가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난 둘 다 절대 안 돼. 나는 하나라도 다. 어후가 아니라. 아니. 하나는 골라야 된다니까. 왜 골라야 되는데 둘 다. 그러면 넘어가시죠. 네. 남자리에서 비춰서 싸대기 터치네. 넘어가시죠. 아니 둘 다 싫은데 왜 골라야 되냐고. 둘 다 싫은데.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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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런 게임인데. 넘어가시죠. 자. 다음 주제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상만으로도 너무 화가 나. 어. 몰입 많이 하네 서윤이는. 어. 서윤 뭐. 이런 더러운 놈이 다 있지. 정상 기역 기역. 서윤아. 그러면 이거 물어볼게. 어. 최군의 생각이나. 아니면 내가 샌. 내 생각이 난 것 같아. 내 생각이 난 것 같아. 둘 다 병신 같아. 그래. 어. 어. 자. 다음 볼게요. 나는 왜 병신 같아. 나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얘는 병신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 난 아무 생각도 안 해. 싫으면 그만이야. 그래도. 난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싫다고. 아니. 그런 걸 하나를 정한다는 게 말도 안 되지. 정하는 게 아니고 알았어. 자 같이 좀 봅시다. 네. 예. 첫사랑을 잊을 수 있나 있지. 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도 해도 될까 하지. 아 이거 재미없어요. 잠수 이별이 나쁜가 환승 이별이 나쁜가. 잠수가 나쁘지. 본인이 술 안 마신 술자리에서 더 집회해야 될까. 애인의 바람을 알게 된 날이 내 생일.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 애인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지 않나. 전 애인과 친구. 전 애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긴 사람과 사귈 수 있을까. 사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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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귈 수 있지. 내가 비의변자일 때 친구 애인과 둘이 다. 앱하고 클럽에서 만난 애인과 그런 거지. 할 수 있지. 저는 1번 3번 랄프씨 이거 두 개 다 적어주세요. 네. 이거는 너무 고전적인 클래식이긴 한데. 그래도 가봅시다. 남녀 사이에 친구. 연애 첫날 스킨십이 가능한가. 이거 한 네 가지 넣죠. 이것도 넣죠. 나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애인의 아가리 똥네. 가봅시다. 랄프씨. 저 싹 다 써주세요.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에다가. 색 들어가 있는 별표 하나 넣어주세요. 그럼 될 것 같아요. 뭐였죠 근데. 입냄새. 전 애인과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문신까지요. 자 갑시다. 나야. 응. 최근 입냄새 이제 안 나요. 나 나. 날때 나지. 지금 안나. 지금 안나는데. 날때 나는 인정해. 왜냐면은. 예전에 입냄새 많이 났었지. 최근에. 나일때 네가 날 만났지. 제일 심했던게 언제였냐면은. BJ들 체육대회 때. 아 그런 날 많이 나. 왜냐면은. 계속 말을 하니까.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고. 뭐. 중간에 양치할 것도 없잖아. 맞아. 그때가 제일 심해. 내가 말하면서도 느껴지는 거 있지. 백태. 난 지금 내가 느껴줘. 나는 좀. 답답하고. 아 그래? 최근에는 진짜 순수 똥 냄새가 났어. 입에서 그냥. 정말 그 아가리 똥 냄새가 아니고. 뭐 섞여진 게 아니고. 그냥 똥. 똥 그 자체에. 맞아 맞아. 그 냄새가 났어. 똥을 머금고 다니더라고. 나 그랬어 맞아. 야 또 똥 먹었냐. 맞아. 있었어. 그랬었어. 이거는 내가 부정하지 않는게. 내가 말하면서도. 어 나 입냄새 난다. 이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한때 칙칙이를 들고 다녔어. 칙칙이를. 계속. 자 가봅시다. 자. 랄프씨. 오케이. 자. 맨 위에다가 별표 하나 해주세요. 음. 여러분 좀 볼만 하세요. 이게 약간 아프리카 감성이랑 안맞기도 한데. 그래도 앉아서 입 털 수 있는게. 난 너무 좋아 사실. 이런게. 진짜로. 사실 이게. 우리가 컨텐츠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거창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다 컨텐츠잖아. 그래. 입 터는게 좋대니까. 입 터는게. 자 갑시다. 자. 주제. 첫번째 주제. 남녀 사이에 친구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건 뭐 저부터 얘기 좀 해보자면은. 네. 저는. 제가 뭐 음흉한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 음. 이게 그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서로 간에 끌릴 수 밖에 없고. 내 친구가 있는데. 뭐. 불알 친구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동창이고 한데. 나중에 나이 먹어서 7, 8년간 봤는데. 음. 화장하고 딱 풀메이크업하고. 풀메이크업하고. 짧은 치마 입고. 좀 뭔가. 좀 그런. 좀 이뻐 보이니까. 좀 섹시해. 음. 그러면은. 저는 그게. 자연스럽게. 이게 되기 때문에. 좀.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존재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야. 그러면 너는. 애인할 거 아니면 다 안 만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내가. 내가 그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방적인 친구 사이인 거지. 음. 어. 그런 거죠. 내가 그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친구로 남는 거지. 나는 만날 수 있다 하면. 다 만나고 싶어요. 예.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난 남녀간게 친구가 없다고 봐요. 저 약간 찐따 마인드예요? 뭐예요? 그런 거예요? 뭐 찐따라면 찐따겠죠. 예. 그러니까 나는 진짜. 너무 이쁜 여자가 있는데. 뭐 그게 타비제이가 됐건 뭐가 됐건. 존나 사귀고 싶어요. 만나고 싶고. 근데 못 만나잖아요. 응. 오히려 쿨한 거예요. 못 만나니까. 여우와 신포도 마냥. 어. 내가 가질 수 없으면 파괴하겠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못 만나니까 어쩔 수 없는 관계니까. 그래. 기회도 안 오겠지만. 서윤이 존나 무서울 듯이. 아. 왜왜.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앞으로. 코트오빠랑. 이렇게. 이렇게 끊어야겠다. 깊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 또 소름도 돋고. 아니. 왜냐면. 아. 이런 생각을 받은 사람이구나. 앞으로. 어. 깊이 해야겠다. 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윤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생각을 딱 끊어버렸던 때가 있어요. 배꼽에 떼꼈을 때. 철구 스튜디오에서 서윤이 배꼽을 봤는데. 배꼽이 좀 약간 대창 마냥. 까맣더라고요. 새까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철구랑 낄끌거리면서 웃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 서윤이가 그렇게 뭐 크게. 어떤 이성적으로 좀 매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그런 부분에 좀 약간 좀. 정 떨어지는 부분들이더라고요. 여자들이 봤을 때. 나는 그게 싫더라고. 여자들 매니큐어 하잖아요. 근데 좀 벗겨져 있어. 실이 살짝 벗겨져 있어. 재수없어. 그래? 그게 좀 싫더라고요. 잘 꾸며져 있는 모습의 여자를 보면은. 정말 좀. 이쁘다. 아. 참.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남자로서. 오. 아니 왜 그렇게 봐. 나를. 맞죠. 아니 오빠 이상한 또라이 같아. 진짜로. 진짜 윤태우 씨는. 정말 자신을 잘 안 돌아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 그냥 되게. 상대방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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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하지만 그냥 가끔씩 어 뭐 잘 지내냐 뭐 아 뭐 서로의 필요 필요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방송을 해 그러면은 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철구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나는 그런 관계는 인정 비즈니스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맨날 연락하는 친구는 안 된다고 생각해 맨날 연락하는 친구는 좀 그렇다 거리를 좀 일정 좀 어느 정도 거리 유지를 해야지 안 그러면 니가 미쳐버릴까 봐 아니 그건 아니야 남자가 나한테 미칠까 봐 아니 그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거는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으음 뭔 개 소리야 아니 아 얘는 지금 상황에서 생각을 하네 너는 참 그게 좀 멍청하다 뭐가 아 나는 존나 웃긴데 사연이 어 이런 캐릭터가 좀 있어야 자 그리고 뭐 조금씩 어떤가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이유가 진짜 제 경험인데 결혼 때문이에요 실제로 남녀 사이에 친구처럼 지내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시집을 가는 순간 그 관계가 무조건 깨지더라구요 남의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전처럼 야 어디냐 야 술이나 한잔 하지 안되잖아요 안되는거에요 철저하게 남녀는 그때부터 아 남녀는 친구가 될 수가 없구나 어 그때 좀 느꼈어요 결혼했을 때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친구처럼 지냈던 여자 비즈애들 중에 시집가고 나서 카톡도 안하는 비즈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맞지 연락을 하면 안되지 결혼을 했는데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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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군데 이게 웃기잖아 친군데 한 남자의 아내가 됐다고 해서 연락을 하면 안된다는게 그래서 안하죠 왜냐면은 그게 상대방에 대한 그거잖아 예의라 그래야 되나 그치 그러니까 안하는 거지 결혼을 해버리면 그때 좀 느껴서 아 남녀관계는 근데 친구가 안될 될 수가 없구나 어 어쩔수 없구나 어 그래요 여자한테 좀 정떨어지는 순간 있어요? 많죠 어떤거요? 유튜브 지워달라고 할 때 그거는 여자 비제이고 예 동료 비제이로서 직업의식이 없는 쓰레기년들이 나는 행동이에요 이성적으로 정떨어질 때 아니 나를 이해 안돼 그냥 유튜브 지워달라고 하는 거야 야 일반인이야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아니 지도 같이 방송하고 지도 어쨌든 유튜브 업로드도 하고 지도 옆으로 계속 방송해나갈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해야겠냐고 아 누구 발언금지 하지마세요 그런 시발 년들은 아 정말 싹바가지 없는 년들이죠 그러면 안 돼요 취미지 그게 뭐 아니 너는 아시죠 좀 그만하세요 아니 나 열 받아니까 알았어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애인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저건가요? 이거 위에거랑 좀 비슷한데 넘어갑시다 세 번째로 갑시다 애인의 입냄새 직접 말해줘야 할까 저부터 얘기하자면 저 경험당이니까 저는 제 여자친구들이 다 얘기해줬어요 네 오빠 입냄새나 양치에 그래서 항상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냄새가 있고 견딜 수 없는 냄새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거 같다 그래 그러니까 방송용으로 그런거야 얘는 고마워 큰일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약간 아메리칸 마인드로 나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줘서 고마워 근데 그거는 굉장히 매너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하다가 어 이거 참아야되나? 어 못참기해서 터 할 것 같아 오빠 입 좀 닦아요 이럴 순 없으니까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오빠 입냄새난다 뭐 이러면서 넘어간거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견디기가 힘든거야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 어느정도 견딜리려면 어느정도 견디지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이랑 진짜 아니에요 이 아가리 동네는 내가 못참겠다고 싶을 때 말할 것 같아 아니 저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그냥 후 불어보라고 그래요 화생방도 아니고 아니 근데 참다 참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기를 하는데도 나니까 후 불어봐 얼마나 나는지 뭐 이래해서 그런 것 같아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리숙하다고 느껴지는게 이빨 닦는 방법을 모르나봐 그게 아니라 왜냐면은 입냄새가 어디에 나냐면요 위에서 나요 아니에요 혀에서 많이 나요 혀도 나는데 주로 위죠 혀 클리너를 쓰고 클리너 쓰나요 네 써요 백태도 오 이거 봐 너 아 해봐 해봐 너 해봐 아 너 손님 안돼 너가 지금 나한테 야 이렇게 해보라고 얘는 봐봐 니가 꺼내보라고 응 봐봐 봐봐 이걸 왜 하고 있냐고 내가 지금 나한테 지금 아니 근데 위에서 나는 것도 맞아 위가 안 좋을 때 나 얘는 냄새가 나지만 난 냄새가 안나요 그 차이입니다 자 서윤씨는 예 저는 말할 것 같아요 말하는게 좋아 왜냐면 너무 심할 때 내가 못 참겠을 때 아 뽀뽀를 했는데 이 입냄새 못 참겠다 웬만해서는 말을 안 할 것 같아 나도 왜냐면 상처받을까 봐 그치 그치 근데 이 정도는 내가 못 참겠는데 싶을 때 말할 것 같아 아니면 센스있게 내가 껌을 하나 씹고 껌을 주던지 옛날에 박준규가 저한테 그렇게 많이 했죠 같이 게스트 방송하는데 어? 최균형한테 입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까미야 뭐 후라이벼 하나 갖고 와 이러면서 지가 하나 먹고 형 씹어요 하나 야 걔 매너있다 너 야재 안주고 그렇게 했다고? 어 근데 난 알았지 어 내가 지금 입냄새 나는구나 오케이 야 준규가 그래도 형들 그런 거 참 잘 챙기네 준규 스윗하네 그렇게 하면 서로 안 민망하게 다시 보이네요 네네 좋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네 어 전혜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긴 사람과 사귈 수 있을까 와 빡세긴 하네 이거는 굉장히 기분이 더럽다고 봐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네 위치에 따라 좀 달라요 만약에 그냥 이런데 있거나 뭐 이런 데 있으면 뭐 커버도 되고 한데 이제 엉덩이 위에 있는 거지 이런 그런 거 아 뭔지 알죠 날개 뭐 여기 있는데 거기에 이름 이렇게 있는 그리고 그거 있어요 예전에 그 커뮤니티에서 좀 있었는데 그 이 부분 이제 아랫배 밑에 부분에 그 자궁 문신 그런 거 있잖아요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자궁 문신이라고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자궁 문신이라는 게 이거예요 네 자궁 문신 약간 위치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자궁 문신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아 저거를 자궁 문신이라고 이게 이제 자궁 문신이라고 그래요 문신들 중에서도 참 여러 가지 문신들이 있잖아요 아 저 위치가 참 네 이게 자궁이고 자궁 모양이 또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어요 네 그리고 최군씨가 말했던 네 저 위치 저 위치면 좀 빡세요 문신 자체만으로도 저는 좀 약간 좀 거부감이 좀 느껴지는 사람이거든요 어 근데 이게 전 남친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다 어 어 그리고 뭐 하트 그거는 진짜 뼛속까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 마음속 안 정말 문신을 새겼다라는 거는 응 앞도 뒤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이거는 정말 너무 매너가 없다 지우고 오든가 맞아 네 지우고 오든가 하지 그거 이거 뭐야 아 이거 전남친이랑 있던 거야 그런 순간부터 저는 너무 그게 없어 응 상대방에 대한 매너라고 해야 되나 음 뭔가 좀 중고나라 거래를 했는데 사기 맞은 느낌 네 굉장히 더러워 연식이 얼마 안 된 건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연식이 10년 넘은 염식인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건 진짜로 저는 진짜 별론 거 같아요 씻으면 그만이라 그러는데 문신은 씻을 수가 없죠 아니 지울 수는 있잖아 근데 그 지우는 것도 아무튼 몸에 문신 있으면 싫어요 문담피라는 거 있었잖아 문담피 그치 문신 담배 피어싱 담배 피어싱 음 서윤씨는 뭐 뭐 있나요 담배 담배 그리고 배꼽 피어싱 아 그래 문신 많아서 다 있네 너는 단피 단피 오 피어싱은 흑곱 흑곱 응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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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좀 뭔가 가리기 위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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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왕이면 좀 큰 거 담아를 좀 이렇게 박아갖고 좀 큰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좀 다니지 큰 거 박았어 아 그랬어요? 지금 안하고 다녀요? 아니 지금 했어 근데 배꼽이 착색이 됐지? 글쎄요 저는 직접 못봐서 아 못봤어요? 못봤죠 볼일이 어딨어요 제가 이 친구 배꼽을 아 그렇군요 그래요 자 아무튼 전내인의 어떤 그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그거는 진짜 별론 것 같고 여기서 좀 논외로 살짝 다른 주의로 살짝 가보자면은 전 틀어서 살짝 가보자면은 그거 있어요 5년동안 이 여자가 10명을 만난 여자가 있고 1명이랑 5년 만난 여자 1명이랑 5년이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1명이랑 5년이 낫는 것 같은데 라이프씨 한번 그거 써주시고 어때요 그거는? 1명이랑 5년이면 뭔가 한 남자를 좀 진득하게 만난 느낌이어서 맞아 나도 1명이랑 5년이야 왜냐면은 그 뭔가 진득하고 뭔가 진중한 것 같아 그 이 사람에서 누군가를 만나면은 그 사람이랑 굉장히 좀 오래가는 타입이고 쉽게 쉽게 만나지 않는구나 그 사람의 댐댐이를 볼 수 있다 약간 그런 지표가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두 분 다 10년에 뭐라고? 5년에 10명 5년에 10명 5년에 10명 어 1명이랑 5년 아 난 1명이랑 5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5년에 1명 1년에 5명 아니에요? 그렇지 원래 주제는 5년에 1명 5년에 5명이 아니죠 라이프씨 어 아니 맞나요? 저게 맞겠다 원래 주제는 이거예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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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동안 1명 만난 여자랑 1년에 5명 5년에 1명이 낫지 5년에 1명이 낫지 왜냐하면은 뭔가 1년에 5명 만난다 그러면 뭔가 쉽게 쉽게 그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뭔가 진득하지 않고 아 맞아 맞아 그 사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성격도 어 지랄 맞았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나는 1년에 5명이 낫다고 봐요 1년에 5명? 자 왜냐면 5년에 5년 동안 1명이라는 사람 만났다면은 그 사람이랑 못한 게 없을걸요? 물고 빨고 다 했을 것이고 데이트 코스도 다 다녔을 것이고 그 사람과의 어떤 흔적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엑스트라일 뿐이에요 내가 5년 그 사람이 기록이 5년 세웠잖아요 이 여자의 전남친이 5년의 기록을 이 여자랑 만났어요 그럼 나는 5년 이상은 만나줘야 왜? 그 사람의 그걸 좀 치워주고 나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다른데? 나도 나는 10년을 만났더라도 나랑 1년이 난 더 자신 있는데? 왜? 나는 그 기간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의 그 사랑하는 마음의 깊이는 다른 거잖아 과거랑 현재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거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만나는 데 과거는 따져야죠 서윤씨 과거가 너의 과거가 뭐여서 지금의 너가 된 거야 과거를 부정하려 들만한데요 그럼 너는 결혼 어떻게 할 거야? 저요? 어 안 할 건데요? 그치? 네 저는 결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 두 분이 잘 모르지만 저 은근히 여자한테 인기 많아요 누구한테? 근데 그 진짜 모르네 아니 근데 앞뒤가 다른 게 과거가 중요하다며 그 여자들은 너의 과거를 과거가 뭐여서 지금의 내가 된 거죠 어 자 그 말은 즉슨 뭐냐면은 내가 뭐 과거에 마방을 갔다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 입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편해요 연애하기 아 그래? 이런 나지만 괜찮겠니? 마방간 나라도 받아줄 수 있겠니?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미 다 알잖아요 야 알 거 다 알잖니? 근데 내가 지금 안 그러잖니? 어 좀 만났을 때 저 진정성 있게 만났을 때 아니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예 사람들은 다 더러운 구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는 이런 씨발람이 존나게 웃네 진짜 예 다시 주제로 저는 돌아간다면 1년에 5명 아니 5년 동안 1명을 만난 여자는 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건 거의 샘이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 왜냐하면 그건 상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상상하지 상상하지 근데 1년 짧은 기간에 똑같은 걸 다 했다고 생각해 봐 네? 뭐가요? 아 1년 동안 이 여자가 그냥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냥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5명이면 음 그러니까 성분이 어떤 그 컵이 있어요 어떤 그 저 이게 이게 있어요 음 이거는 좀 약간 뭐 딸기 주스 오렌지 주스 키위 주스 뭐 이런 거를 좀 섞였어요 음 근데 나머지 부분을 어 뭐 다른 걸로 채우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비우고 나로 채우는 거 음 근데 이게 만땅 차 있어요 음 이거 언제 다 비울 거예요 아 나는 그게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네 그만큼 자신감이 없는 거 같아 음 왜요? 그래요? 어 왜냐하면은 아 이거 하면서 추억이 쌓이면 그 추억을 덮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음 뭔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 어 과거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날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과거에 대한 생각이 날 거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여자를 사귀어요 응 사귀었는데 5년 동안 그 남자를 만났던 여자예요 응 그 남자의 흔적이 어느 순간인가 나와요 그럼 정 떨어져요 그래 난 안 떨어지던데 저는 엄청 떨어져요 정이 엄청 떨어져요 나는 한 번 그런 적도 있었어 내 여자친구인데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뭔가 옷을 하나 사준 거야 특정 브랜드 옷을 어 그럼 나 이거 모르는데 입었어 입다가 얘랑 막 사귀다가 얘의 소지품에서 전남자친구랑 찍은 인생래컷 같은 거 있잖아요 봤는데 그 전남친이 입고 있더라고 음 당황스럽지 음 음 근데 그렇게 또 얘가 막 밉거나 막 그렇진 않았어 또 예를 들어서 스킨십을 해요 어 일반적이지 않은 거야 스킨십이 응 뭔가 좀 우리 생각했을 땐 뽀뽀하고 그 다음에 키스하고 손깍지 끼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일반적이지가 않아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전남친 작품이구나 음 진짜 오빠 생각이 이상하다 음 나 죽을까요 그러면 여자친구랑 잠자리를 하게 돼서 내 여자친구가 너무 잘해 스킬이 뛰어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 예? 기분이 안 좋아 어떤 거가 여자친구가 새로 사귀어서 첫날밤을 가졌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잘해 너무 좋아 근데 안 좋아 어 싫죠 못한 척이라도 좀 해줘야지 아 전남친 작품 아니야 그거? 어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지 어디서 나랑 정 반대네 예 너무 전남 내가 봤을 때 오빠 진짜 찐따 같아 막 방구석에 있는 그런 있지 전남 뭐 하면서 부들부들 거리는 그 히키코물이 열등감에 가득 찬 그런 그런 사람 같아 전남친에 너무 길들여진 거야 난 그게 싫은 거야 어 남이 키우던 개 키울 수 있어요? 아니 뭐 전 키우고 싶지 않아요 네네네 예 제가 길들여주고 싶어요 내가 주는 로얄캐닌 사료 어 내가 깔아준 배변패드 내가 다 해주고 싶어요 네 20살 되면 저를 만나야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린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아 뭔지 알게 같습니다 네네네 이상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그렇게 막 사이코 지급을 하는 거야? 아니 사이코야 존중을 좀 해달라는 거야 아니 뭔 존중이야 난 진짜로 들으면 들을수록 아 아 이 사람 진짜 아 이래서 박부정에서 박부정이구나 나 이 사람 깎아서 오케이 오케이 다음 주제 아 재밌었습니다 아니 뭐 이 정도까지 딱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이프야 주제 좀 지어주고 맞아요 제가 좀 미친놈인가 봐요 아니 근데 너 웃기려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너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맞아 나 그게 궁금해 이제는 나 오늘만 사는 거야 그래? 어 아니 사실이야 아니면 방송 웃기려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미지 관리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재밌으려고 하는 거지 당연히 아 재밌으려고 야 그걸 지금 물어보면 어떡하냐 사람들한테 난 미친놈으로 남아야 되는데 나이스 미친놈으로 남는다 왜 내 이미지를 자꾸 그렇게 저기 만들어주려고 그래 난 미친놈으로 남아야 돼 이 사람들한테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이지 알았어 진짜 재밌지 아 재밌죠 아니 오빠 응? 철 좀 들어 싫어 싫어 그게 뭔 재미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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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철 안 들거야 넌 들어라 조금은 들어라 싫어 아 근데 내가 깊어지는 순간 엄청 깊어져 아 그럼 내가 깊어지는 순간은 엄청 깊어진다 너네 나의 인간적인 면모 한번 맛보잖아 너네 나의 인간적인 면모 한번 맛보잖아 태훈이의 금마 진국이야 이럴 거야 난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오빠 그지 태훈이의 맛 되게 맛없을 것 같은데 어 그런 진국 되게 맛없을 것 같은데 어디가 도대체 진국이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굳이 맛봐야 돼 하하하하 야 얘들아 재밌으면 그만이야 아 그래 어 아니 방송이라는게 재밌으면 그만이지 뭐 나의 사상과 나의 삶과 나의 어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재단할라 그래 예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나랑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면은 자 아무튼 뭐 그렇고 오늘 가만히 있어 저 저 야 우리 네 시간 했네요 그러니까 합방치고는 굉장히 극이했어요 아 그러니까 음 오늘 뭐 어떠셨습니까 오늘요 아 사실 이제 끝나는 마당이니까 말씀드리자면 제가 좀 텐션 떨어진 거라고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방송 보신 분들은 알텐데 요 톤으로 계속 왔거든요 음 근데 제가 그렇게 보였던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뭔가 좀 뭔가 우리의 의도랑 다르게 너무 채팅창 흘러가니까 안타까웠어요 중심을 잡기위했던 거야 네 중심을 잡기위했던 거였고 네 좀 그랬습니다 최근 입장이었으면 저는 저랑 방송 안합니다 음 예 진짜로 그래도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또 컨텐츠도 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최근 내가 최근이었다 저 같은 새끼랑 방송 안하죠 예 전 안하려구요 그래서 음 이런 씨바람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저 서윤씨는 어땠어요 갑자기 급하게 섭외했는데 나는 왜냐면 아 이 오빠가 혼자 방송을 이걸 터는 시간이 긴 이유가 있구나 아니 갑자기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니까 뭐지 아 나도 좀 배웠어 음 뭘 배워 방송 배워 방송을 말을 하는 아 그것도 능력이지 어 그것도 진짜 능력이거든 계속 실제 없이 터는 거 어 어 조만간 서윤이도 이제 내 방송 따라하겠네 난 이렇게 좀 아니 따라하고 싶지가 않아 기밀이나 좀 그 자꾸 들키는 느낌 나만의 방송을 아니 나를 따라하는 BJ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 진짜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조만간 이제 좀 서윤이 방송 보다보면 제 말투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어 가식이 없어서 근데 좋다 이제 태연아 그렇죠 진짜 너가 나오는구나 방침할 거야 예예예 저는 이제 그냥 미친놈으로 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뭐 실망시켜드릴 일이나 그럴 일은 만들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바이크라는 취미도 생겼고 어 좀 나의 어떤 그런 어두운 부분들을 막아주는 게 바이크거든요 너한테는 아 취미들 좀 만드세요 좀 있습니다 뭐 있어요? 영어공부 테니스 영어공부하고 테니스하고 네네네네 음 헬스 헬스도 하고 네네네 어 서윤씨는요? 없어요 그래 BJ도 취미가 너무 없어 취미들을 하나씩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 그런 생각을 해요 돈벌었다가 다 쓸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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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즘에는 취미에 돈 쓰는 거는 아끼지 말자 그럼 그렇지 왜 1억의 돈을 아끼나 그래가지고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바이크에 1억 태웠거든요 어 그러니까 장비가 어마어마하던데 그리고 진짜 그 부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취미 가난 코스프레 그딴 거 좀 하지 맙시다 네 하지 말고 저는 그래서 전 부자 아니에요 저도 부자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희는 부자인가봐요 어 어 나 부자라서 통장에 48만 원 있습니다 미치겠네 먹고 살기 힘들고 예 통장에 48만 원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하루 벌어 먹고 아니 난 아까 그 얘기 들었다 불쌍한 척 코스프레 하는 거 역겹다고 네 네 무튼 이렇게 하고 저 4시간이 그래도 금방 후딱 지나가고 너무 좋고 나도 이제 BJ들이랑 오랜만에 또 합방하고 하니까 나도 너무 좋고 저는 최군씨가 개인적으로 바램이 있다면 저는 좀 전에 뭐 마신대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잖아요 없지 네 마신대에 저를 좀 넣어주세요 마신대가 뭐야 그러니까 마신대가 됐건 뭐가 됐건 어 술 먹는 거 약간 보라 보라 크루식으로 뭔가 좀 만들고 싶대 아 술 술 근데 다른 BJ들이 코트씨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 못하면은 씹새끼들이죠 아 진짜 씹알람들이지 아니 지들은 뭐 잘못 없나? 아니 내가 잘못 안 했다는 건 아니잖아 아니 나랑 방송하기 불편해 그렇게? 아니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럼 나를 모자이크를 씌우든가 오빠의 말을 짧아 오빠의 언어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거지 드립을 아니 뭐 피비식에 찌들어 살았나봐 진짜로 왜 그런 줄 아냐 야 나 진짜 사건 있고 나서 겁나 조리돌렸어 많이들 조리돌리더라고 방송에서 나랑 관계없는 BJ들이 보니까 그건 좀 짜증나더라고 그랬었어요 오빠가 했던 건 그대로 맞는거야 그래서 업보라는거야 그래서 업보라는거야 그래서 자 뭐 피해싱은 아니고 진짜로 그 BJ분들은 어떤 사람이 많이 불편할까요? 여캠들은 불편할까요? 아뇨아뇨 제가 말하는 거는 서윤이가 얘기한 대로 너라서 불편한게 아니고 이제 드립을 주고받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데 워낙 또 하이퀄리티니까 요즘에 인재가 많이 없어요 보라에 옛날에 연보성이나 지코형이나 핫방하고 했지 지금 있는 애들은 보라를 안해본 애들이란 말이야 너랑 핫방하면 백폭 울어 내가 봤을때 운다니까 내가 그렇게 쎄? 나랑 핫방해도 요즘 애들이 울어 보라하다가 아 진짜? 나 요즘에 두명 울렸어 울린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그럼 내가 시대를 역행하는거네 또 방송 스타일 좀 바꿀까요? 넌 너대로 가 너대로 가야지 아니 최군이랑 방송하면서 울정도면 나랑 있으면 뭐 거의 트라우마 생기겠네 나는 아니야 오빠는 오빠대로 가 근데 너를 받아줄 애들이 또 있겠지 맞아 그런 티키타카 되는 애들은 아니 이게 또 흔들리면 안된다니까 그럼 근데 좀 바뀌어야 되긴 그래 시대의 흐름에 좀 맞춰가자 맞아 오빠 좀 너무 센거 같아 그래 뭐 클린아티 뜨지 않을 정도만 대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나는 조금 줄여야겠다 응 아니야 아니야 좋아 좋아 그래요? 아닌가? 나도 모르겠다 근데 서윤이랑 있으니까 사람이 되게 정신이 없네 왜? 왔다갔다 엄청 너 한 3초에 한 번씩 왔다갔다 하네 아 그래? 응 아니 둘 다 그런거 맞는거 같기도 하고 아니 커피들을 뭐 이렇게 많이 쳐 먹었어? 저 두개 아니 커피들 무지하게 먹었네 커피들 많이 좋아하시네 맛있습니다 여기 클린아 맛집인데요 아 좋죠 바라탕도 맛있고 좋죠 자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최군이나 네 서윤이나 또 개인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고 예 또 모르게 또 언제 만날 수 있으면 또 만나서 이렇게 또 같이 방송하면서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모습 좀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마치고 갑시다 그래 그래 집으로 다들 돌아가세요 서울에서 오셨으니까 음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 좀 남아서 한두 시간 더 하고 그래 그래 갈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나 방송 6시까지 해야 되니까 어? 조만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아니 너 뭐 바이크 탄대 안 했어? 나? 못 탈 것 같아 어 너무 늦어버렸어 아 재밌었다 아 오줌 말했어 아 아롱이한테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 가는 줄 알고 있지 아롱이한테 네가 얘기 좀 해주지 예 예? 저도 가는 줄 알고 아 몰랐지 어 어떻게 하나 해 지금 좀 치워라 네 아롱 아롱이라고 저랑 바이크 타는 그 저 있어요 동생 아 일말 자나보다 자나보다 내가 싹 다 저기 치워버리고 내 의자 좀 갖고 온다 아유 공댕이야 봐라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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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만개는 못 채우겠네요 여러분들 에 이게 합방이 진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양면성이 있는 게 이게 방송 재밌게 하면은 방송 재밌게 한 만큼 뭐가 좀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니까 혼자 방송할 때 채워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런 의미로 좀 채워주세요 예 네 은희와 서윤흠이랑 화장실 왔어요 얘네 응 야 담배 하나만 드리자 담배 하나 피고 가자 그럼 서윤야 라이프야 좀 앉아 있어라 앉아 있고 네 어 네 오는 걸 어디로 올라가고 수 보라가 이래서 힘든 거야 맞아 여러분들 나 게임 방송하면서 진짜 미션 받고 그렇게 해 보니까 그것처럼 세상 편하게 없더라고 맞아 보라는 계속 컨텐츠 이런 거 아니 풍선이 안 터진다니까 아 그럼 혼자 할때는 지금 그래도 만개 만개 성배는 너무 많고 있겠지 ?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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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е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천에 지금 인천에 해무가 엄청 꼈어요. 지금 셋이서 담피면서 밖에 보니까 아예 그냥 한치 앞도 안 보이더라고 날씨가 오늘 바이크 타고 나갔으면 뒤졌다. 원래 그 바이크 탈락을 했었는데 해무 있잖아요. 해무 바다 안개 같은 거 그거 해무라 그래요. 그것도 몰라요. 아 그 고소는 이제 월요일날 할 거예요. 제가 어저께 거의 한 시간을 패드립 먹고 엄청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좋지도 않은 일이니까 언급하지 맙시다. 입을 너무 털어갖고 아니야 아니야. 담배필 때 아이 다 방송에서 장난으로 하고 그런 거지 오늘 좀 발언 불편하거나 그랬던 거 있었으면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재밌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선 넘는 부분도 좀 있었고 여러분들한테 좀 불쾌감을 드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재밌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나아간 부분도 좀 있고 그런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장난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아이고 칼리아 고맙다. 쟤 안고파. 형님 겨자 말라다가 실패했어. 잠깐 쉬자.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들. 아이고. 좀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아 야 합박하면 진짜 너무 힘들다. 이게 좀 너무 역설적이지 않아요? 네. 아이고 우리 또 합박아가 또 100개를. 아이고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재밌다. 예. 재미만 쏙 빼먹고 가는 거 보다 그래도 진짜 명언이었다. 메타버스 갖고. 아이고 우리 또 비비미가 550개 너무 고맙다. 감사합니다. 공포게임. 감사합니다. 나 커피 말고 좀 마실 거. 물 좀 갖다 줘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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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로웨이 아로웨이 감사합니다 우리 또 환장을 떠내가 또 뵐게 아로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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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오늘 좀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원래는 저는 뭐 그래도 한 5, 6천 다리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 컨텐츠 할 적에 컨텐츠 할 적에 좀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요 여러분들 확실히 메이저끼리 합방하니까 다르긴 달라진 행도 술술 되고 그쵸 근데 좀 그 보라판이 많이 없어서 좀 여기저기서 좀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부르는 것보다는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아이고 코트 김치반군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100개 팬가입 고맙습니다 수위가 오늘 너무 셌어? 방송이? 근데 뭐 그게 어쩔 수 있나 시대의 흐름이 그런 것을 아이고 우리 메타버스님 200개 감사합니다 우리 군이 열혈팬분이시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제 솔방도 재밌어요 제 솔방도 재밌습니다 아유 여러분 많이 빨아주시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듀곤 가죽 코트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세미콜론 형님도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또 폐줏따랐구나 아 죽다리가 또 구파리개를 크 야무지게 줄근 아유 딸베이싱 고맙다 음 아유 딸베이싱 고맙다 아니 저 카페 봤어요 아 그거 그거 좀 불편했어 사생활이 무슨 상관이냐고 불편하면 자세를 좀 고쳐 앉아라 그냥 재밌자고 좀 약간 유쾌하게 좀 가보려고 하는 거지 내가 잘못한 내 허물 얘기할 때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다고 봐 아 웃음이라도 주는 게 어 불편하면 자세를 좀 고쳐 앉아라 내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니 얼마나 그 진중할 땐 진중한 사람인데 어 뭐 이런 거 얘기해봤자 어 자기 변명밖에 안 되는 것을 그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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